2. 2. 2. 2. 2. 2. 3. 안녕하세요. 다들 식사하셨어요? 네. 먹었어요? 뭐 먹었어요? 치킨 볼수부터? 또 다르죠 자 오늘 두번째 주 첫 핸싸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튜토피아를 찍고 싶어서 닛주디를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머리띠를 직접 씌워볼거거든요 근데 씌는 사람은 거부하시면 제가 상처를 받겠지만 거부해도 돼요 알겠죠? 자 그럼 우리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건 닛주디고 저번에는 우리가 사진도 찍고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오늘은 올해는 힘들거 같고 좀 우리가 여기에 진행에 맞게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까지만 나오실게요 한 번까지만 나오실게요 1위 3위 3위 2위 2위 5위 1위 2위 2위 감사합니다.